shrine kiss me out of the bearded barley nightly beside the green green grass swing swing 위やって 가방 이 이 아 그 표현이 아마 화낼 것 같은데 안 됐죠. 아 아 그 크리스마스 아 아 아 뭐야 뭐야 블랭키스 두근두근 첫 키스처럼 설레는 블랭키와의 첫 만남 블랭키스 바로 내일 꼭 봐주실 거죠? 콜 준비되셨다면 소리 지르고 박수 도착! 고맙습니다.